오늘은 골프장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 사는 곳의 길거리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길거리 영상보다는 요즘 골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치는 이 골프 폼이 많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 생초보니까 몇 달밖에 안 된 초보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남아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듣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곤란한 부탁이 뭐냐면 나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 신부감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게 본인이 아니고 주위에 장가를 못 가신 분을 대신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솔로가 있는데 다이렉트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은 잘 없는데요. 대부분이 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런 부탁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탁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 그런 일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이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잘 살면 되는데 그분들이 잘 살지 못하게 되면 저를 엄청 원망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커플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해외에서 신부감을 좀 알아봐달라고 할 때는 이때까지는 강력하게 거부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의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을 벌이겠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저 머릿속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제 라오스가 새롭게 떠오르고 베트남 신부들과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트러블이 있고 또 다시 갈라쓰는 커플들도 있다 보니 새로운 곳을 찾게 되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라오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라오스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라오스 아가씨를 조금 소개시켜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요즘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와 계신데요. 처음에는 그런 속내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친해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총각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라오스에서 짝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저에게 하면 제가 그런 찾을 능력이 있는가를 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제가 많이 머물렀던 베트남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직원을 구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면전에서 물어볼 때는 어떤 질문을 하든 오케이 대답을 많이 봤습니다. 아 괜찮다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한국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거의 8, 90%는 나는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속마음인지는 저는 전혀 느낌이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계신 한인분들은 라오스 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면 다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가 자주 움직이는 생활 반경 속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사지 샵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자주 가는 술집에서 짝을 찾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이런 골프장에서 캐디와 만나서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곳에서 짝을 찾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자주 가게 되면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난다라고 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신 분들 보게 되면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서로 간에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나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상대를 잘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1대1의 만남을 잘 안 가지는 게 이곳 라오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라오스에는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누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라오스에서 깊은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의 성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시골에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저도 시골을 간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딸을 소개시켜 주면서 딸하고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술자리라서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농담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먼저 보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교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지참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부집에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만 이제 또 결혼까지도 진행되는 게 이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입니다. 수도 비엔티안이라서 많은 시골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도시로 많이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교제를 조금 하시다 보면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신랑이 되실 분들을 만나보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결혼까지 결정도 하지 않았고 교제를 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 이틀 같이 여행을 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호텔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같이 밤을 새서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거나 또 같은 공간에서 조금 살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알아가고 교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와서 만나보고 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 한국분들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힘든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정보 업체가 라오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오스에 관심이 많아져서 결혼 정보 업체가 여기로 왔는지 결혼 정보 업체가 많아져서 이제 라오스 여성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소개시켜주는 정보 업체도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이 시골로 찾아가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찾아가서 그 여성분을 만나고 거기서 허락을 받고 거기서 지참금을 얼마를 내고 하는 영상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직 라오스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허락, 가족들의 허락, 가족들과의 인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여성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여기 있었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계사회라서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높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커플인 경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여성분들이 하자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조금 있을 때 남자가 많이 가졌을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게 존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얻고 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로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아마 조금 순종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오래 지냈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분들은 집착을 나는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데요. 혼자 외롭게 지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셀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화를 받지 않게 되면 수십 통 또는 100통 넘게까지 전화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나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화상통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나는 화상통화 절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사신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애를 하신다 라고 하시더라도 화상통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여기분들이 한국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분이 짧은 기간 내에 라오스를 배운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를 한다는 건 화상통화가 아니면 통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화상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서로 없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게 되면 만나가지고 서로 노력해서 일구어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통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서로서로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독신주의라고 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죽기 전에 결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0대나 50대 심지어는 60대가 되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도 해보고 결혼도 죽기 전에는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해봐야죠. 여러 번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사실 한국에서는 서로 간의 눈치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쉽게 결혼을 못하게 되지만 사실 동남아에 오게 되면 여자분들을 만나서 결혼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 오래 계시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고 일을 한국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또 기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아예 배제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분들에게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라오스에 가서 신부감을 찾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옛날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결혼을 하는 건 반대다 이렇게 하는 입장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남아로 눈을 돌려서 신부감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주변국보다는 라오스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주변국 특히 제가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5개월 동안 있었지만 싸움을 본 적 다툼을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성향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부감을 찾는다 어차피 아시아권 내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라오스가 좀 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감을 찾는 게 쉽느냐 어렵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베트남보다는 라오스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외국 사람을 만나는 부분들을 베트남보다 훨씬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부분들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남에 단둘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나오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마음의 안정이 올 때까지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바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성향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랜 기간 시간이 조금 지나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이 통하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살아도 되겠다 되지 않겠다를 조금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한 부분들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이 요즘 많이 어렵죠.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려고 하면 결혼을 쉽게 쉽게 하고 해야만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생산적인 인구가 많아지게 될 텐데 사실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해서 그런 활기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